그랬잖아요. 남들은 사실 그 박명수 씨가 유재석 씨 덕을 많이 보는 거 같지만 사실 유재석 씨도 박명수 씨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다 뭐 그런 말씀인데 본인도 주위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은 본인 나름대로 어떤 그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. 제가 이제 토크쇼에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재석 씨 얘기 제가 물어보니까 하기가 싫어요. 근데 거리가 그거밖에 없어요. 그래요?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. 그럼 할게요. 일단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워낙 친하고 이제 형제만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와이프보다 더 많이 봤어요. 재석 씨를. 왜냐하면 아침 일찍 나왔다가 이렇게 바로 나가면 와이프 자는 것도 못 본 거 나올 때가 있는데 재석 씨를 오히려 봤거든요. 형제만큼 친하고 제가 하는 개그 스타일을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친해질 수밖에 없고 또 같이 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위석 씨랑 약간 실증이 날만 하더라도 무슨 이위재 씨라든지 이렇게 좀 안 맞는 분들하고 하면 역시 재석이가 소중하구나.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. 이위재 얘기도 해야 돼요? 박물수 씨가 작년에 대상 탔잖아요. 사실 대상 탔을 때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뭐 작년에 일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.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야 배 아픈 게 아니라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상이라는 게. 대상에서 봤어? 아니 대상 또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? 작년에 또 MBC가 어려울 때 사실 정말 여기저기 프로에서 진짜 많이 애써주셨거든요. 그럼요. 시총이는 뭐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. 근데 사실 그 대상 효과가 채 6개월도 못 갔어요 지금. 뭐 지금 보니까 이제 또 하던 프로그램 다 날아가고. 지금 이제 재석이랑은 해프 투게도 하고 이제 무도밖에 안 남았는데. 아 근데 세 바퀴를 예전에 이제 김구라 씨가. 그니까요.